두부에서 우유 맛이 나는데 뭐 볼래? 뭔데 이게? 두부 같은 우유 맛이 나는데 우유? 응 두부였나? 두부 같은데 치즈 아니에요? 뭔가? 뭐였다 파리도 있구요? 음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? 파리도 있구요 우리 개인적으로 먹으러 왔습니다 이야 이건 다 못 먹어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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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미 밥 아는데 고민하는데? 네? 선생님! 네! 이거요, 5분의 1 기준으로 이렇게 자라나요? 이렇게 자라나요?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른 것 같죠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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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쌀은 차물로 씻는 게 좋나요? 따뜻한 물로 씻는 게 좋나요? 아 미치겠다 나온다 비교해 봐 1, 2, 3 우기 막힌 햄 됐어요? 우와 너무 빨라 이야 그만 돼야지 우와 우와 선생님. 햄 잘 빼는 법이 있나요? 아, 아까 여기서 가르쳐줬는데 아, 그래요? 이게 손은 관심이 아예 안가? 선생님! 선생님, 여기에 담아서 웃기면 되나요? 선생님! 선생님! 백시 선생님! 선생님! 조금 더 오케이 선생님! 선생님! 예쓰 아주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칭찬받